낙동대로 4시 비행기로 제주로 갑니다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이구요 지하철을 타고 대제에서 환승을 해서 김해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이죠 소래 부포역입니다 제주를 오갈때마다 편하게 가고 오는 적이 없습니다 배낭은 항상 무겁습니다 지금 배낭에다가 밥솥을 넣어가니까 무겁을 수 밖에 억지로 넣습니다 부포역 광장육교죠 부산 북구 버스킹존 북구와 꾸미 북구 소통 캐릭터 재중함 지하철이 오랫댕 도시철이 오랫댕 관 locat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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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동은 760번, 760번역입니다.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이원동은 2연승에 맞습니다. 단서 내리시동입니다.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기회의 고정입니다. 기회가 안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3기회 경선 투구가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조시 측근을 해주셔서, 도움말 하십시오.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단서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전주가 기회의 전주가 부터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전주가 기회의 전주가 부터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전주가 부터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총착륙에 하차를 해줍니다. 이제 부산 김해 경전철로 반송하러 갑니다. 전주가 부터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전주가 부터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전주가 부터 내리시동은 560번역입니다. 전주가 부터 내리시동은 660번역입니다. 전주가 부터 내리시동은 574번역입니다.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세요.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세요. 미리 준비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세요.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세요. 이 도시의 대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찾아오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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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